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주제로 한 노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과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을 주제로 한 6곡의 노래 발표 행사를 내일 오후 6시 30분 서울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른도 노래 땅끝 해설을 작사한 정준 작가의 도움으로 순천아리랑과 천연악사랑, 흑두루미, 순천만의 꿈 등 모두 6곡의 노래가 발표됩니다. 또 가수 6명에게는 순천만 노래 홍보대사 위촉패를 작곡가 김인효씨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됩니다.